와 진짜 멋있다. 와 진짜 대박. 와 진짜 대박. 우와 대박. 진짜 대박. 다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진숙씨 뭐라고 했죠, 아까? 진짜 최고의 퍼포먼스였어요. 제가 보다 그냥 댄스 공연이 아니라 빛이 만들어 내 예술이라고 강하다고 해야 될 정도로. 완벽한 퍼포먼스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은지 양도 옆에서 하도 비명을 질러가지고요 왼쪽 귀가 얼렬렬한데 어떻게 보면 됐습니까? 아니 진짜 여기 막 여서져서 빛이 너무 깜빡깜빡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근데 너무 멋있어가지고 눈을 못 대겠어요 진짜 최고의 무대였던 것 같아요 이야 나는 그야말로 빛의 아름다워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오늘의 주인공 여러분들은 누굽니까? 안녕하세요 저희는 무대에서 가장 빛이 나는 LED 퍼포먼스 팀 생동감 그룹! 그래요? 그래요? 생동감 그룹! 야 보는데요 만화에서나 나오는 순간이동? 그게 막 막 이뤄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3D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막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오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스타킹 전화번호 와아 자 동작이 있어요 팔을 길어지는 거 팔을 길어지는 거 그리고 아까 계단 올라가는데 맞아요 동작을 딱 하면 그 잔상이 멈춰 있고 다음 동작을 딱 하면 그 잔상이 멈춰 있고 그렇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아아아아아아아아 그 잔상 그 남는 거를 특별하게 또 스타킹 나왔으니까 패널분들의 포즈로 우리 포즈요? 네 보여주시면 그걸로 저희가 준중에서 원하는 포즈를 그대로 잔상으로 남긴대요 가능합니까? 저 이거요 네 동강댄스에서 내려갈 때 아 네 저는 호동 선생님의 코디를 한번 따라해볼게요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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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네는 나한테 뭘 배웠나 호동이 오는 걸 하나 좀 주시죠 이걸 할까요?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행 이마 이 장면 이거 이거 이 장면 이거 이거 아 귀여워해야 되는데? 저는 이나영 씨 이나영 없어요 이나영 씨 이나영 씨 이나영 씨 이나영 씨 이나영 씨 이나영 씨 하나 하나 둘 셋 자 경고입니다 경고 경고예요 저를요 네 이런 거 이런 거 가능해요 저희들이 박수를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미 형 와우 김종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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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호동 김종민 강호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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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근데요 불 켜져 있으면 이분들 표정도 다 보이고 야 네가 빨리 앞쪽으로 가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웃겨요 그림이 불 켜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상 어두워져야만 빛이 나는 남자들입니다 맞아요 얼마나 빛이 안 나는지 불 켜고 음악 주세요 되게 어색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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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쫄르고 난리가 났었어요. 방송에 나간 이후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? 작년에 출연한 이후에 저희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. 홍콩이랑 중국이랑 해외도 많이 나가고요. 여기저기서 저희를 불러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바쁘게 지낸 것 같습니다. 저는요. 개인적으로 이천수 씨 닮은 분. 이천수 씨 닮은 분? 참군 있지요, 한 분. 오래간만에 나오셨으니까 이천수 씨 미소 한 번만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? 잠시만요, 이천수 씨 맺는 게 아닙니다. 누구 있어요? 얼굴에 자세히 보면 고창석 씨도 있어요. 진짜 안 보니까. 이천수 씨 안에 고창석 씨가 뭐예요? 이천수 씨. 이천수 씨. 이천수 씨.